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갓니린니 다이올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갓니린니의 갓니에요 오늘은 제가 아이러브니키 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이러브니키 게임을 자주 해요 물론 엄마하고 게임하는 시간 허락받아서요 엄마하고 약속할 시간은 꼭 지킨답니다 아이러브니키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러브니키는 오디패기 게임이에요 예쁘게 코디를 해서 대결을 하거나 오디션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코디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아이러브니키 한국버전 아이러브니키와 중국버전 아이러브니키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 화면이 뜨고 이렇게 아이러브니키 이벤트 창이 떠요 카카오 게임에 있는 친구들 인기 게임 중 1위가 아이러브니키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가 니키에요 예쁘죠? 메인 화면이 나오고 곧바로 제 설정 화면이 나와요 이 의상이 제가 제일 아끼는 의상인데요 이 상 이름은 양기비 여우에요 루비 250개를 충전해야 얻을 수 있는 의상이에요 이 의상은 도깨비 김신 의상인데요 루비 550개를 충전해야 얻을 수 있어요 이 의상 얻으려고 엄마 아빠를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너무 예쁘죠? 검도 들고 있네요 이 의상은 딱 봐도 아시겠죠? 저승사자 의상이에요 올 블랙의 의상 너무 멋있어요 이번엔 크리스마스 의상인데요 좀 어려운 이벤트 때 장만한 노엘의 밤 의상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유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예뻐요 이 의상은 디자이너 클럽에서 클럽 상점 내에 들어가서 물건을 많이 사서 진화시킬 수 있는 의상이에요 블루 컬러에 참 큐트한 의상이에요 공주의 군장이란 이름의 의상인데 망토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우와 이 무서운 느낌의 드레스는 어둠의 사진 의상이에요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예쁘긴 하네요 이 따뜻한 느낌의 의상은 밀크티 토끼 의상이에요 엄청 귀엽죠? 이 옷도 의상을 진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의상이에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상은 따뜻한 천사 의상인데요 이 옷은 루비 충전을 해서 얻은 의상이에요 가방이 굉장히 시크하죠? 모자는 화가 같아요 이 의상은 제가 좋아하는 의상인데요 소중한 소원 의상인데 올렌도의 축복 의상을 뺀 코디예요 이 의상은 니키의 생일 때 모두에게 나눠준 선물이에요 마음씨 엄청 좋은 니키예요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고 최고 최고! 이 고급진 의상은 플라워 타임이란 의상이에요 이 의상 역시 이벤트로 얻은 옷이에요 파티에 잘 어울리는 옷이죠? 실제로 이런 옷 있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국 버전의 아이러브 니키였고 이번엔 중국 버전의 아이러브 니키를 소개해드릴게요 중국 버전은 한국 버전보다 의상이 좀 더 예쁘고 의상의 움직임이 더 다양해요 그래서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죠 설명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한국 버전과 똑같이 메인 화면이 뜨고 이벤트 창도 떠요 제 개인 설정 창도 이렇게 뜨고 본격적으로 게임 스타트 이건 제가 직접 코디한 의상이에요 예쁜 아이템들을 모아서 코디한 거예요 어떤가요? 뭔가 사이버텍하죠? 뒤에는 날개도 있답니다 이 의상은 발랄린한 느낌으로 코디를 한 건데요 이 코디 없이 예쁜 아이템으로 직접 다 골라서 코디한 의상이에요 실제로 이런 레드 컬러의 발레복은 없지만 게임이니까 이렇게 강렬한 컬러의 발레복을 입혀봤어요 이 의상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코디한 의상인데요 한복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제가 디자이너가 많이 하게 된다면 진짜 이런 한복 만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예쁘죠? 바람 불면 살랑살랑 흔들려서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이 코디 역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코디한 의상인데요 천문화 컨셉으로 의상 코디했어요 이 의상은 루비를 써서 뽑기로 업게 된 코디들이에요 뽑기는 뽑기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뽑을 수 있답니다 이 의상은 원래 다른 수영복 의상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몇 가지를 섞은 거예요 이런 수영복 본 적 없으시죠? 코디할 때 정말 너무 신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의상은 세트 그대로 입혀봤는데요 중국어를 몰라서 의상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캐릭터 표정만 살짝 바꿨는데 어떤가요?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코디들 예쁘죠? 제 꿈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인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옷을 제가 다 혼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들한테 의상을 입혀요 예쁜 옷을 빡 입히면서 대리 만족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되면 여러분들만의 코디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단내 내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